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원희룡 전 장관과 민주당의 의원들 간에 이른바 돌덩이, 이 돌덩이 설정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원희룡 전 장관이야말로 고속도로 한복판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 아닙니까? 정치인 이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그 자체가 돌덩이인 것이죠. 서로를 겨냥해서 당신이 돌덩이야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 진영 내에서는 이러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면 비겁자예요. 뭐 이러한 식의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듣고 가시지요. 워낙 기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또 피하고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요. 본인의 터전은 성남이거든요. 분당갑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에서 정면 대결하자고 했는데 제가 출마 선언은 바로 그 다음날 계양으로 달아나신다고 하고요. 사실 정치인이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정치 생명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 원희룡 일타 강사가 무서워서 도망갈까 이것이 가장 걱정이에요. 비례로 간다든지 민주당이 좋은 텃밭으로 다시 옮겨간다든지 이러면 아마 21세기 최고의 비겁자가 될 거다. 도망가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님 정정당당하게 원희룡 전 장관과 한번 붙어보시지요. 뭐 이런 건데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양을 해 이번 총선에도 다시 한번 재도전 의사를 밝힐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 속내를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그래도 계양을에 다시 도전하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했고 인천 계양을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대 전통적인 우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중량감이 있는 인사지만 인천 계양을에서는 지역구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것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이제 다른 지역구에 갈 수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여기 온다면 거기서 맞붙겠다. 이것이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불출마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에 재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불출마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네. 저는 그게 그렇게 한다 해도 명분은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출마하는 것이 방탄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출마하고 나는 국회는 이만 접고 대선으로 준비를 하겠다. 혹은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명분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가장 명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명분 떨어진다, 비례.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회피하면서 방탄은 방탄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 대표의 속내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이제 계양을에 계속 출마를 하는 게 가장 낫고 그 다음에는 불출마, 그 다음에는 가장 나쁜 선택의 비례대표 출마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양을 해 또 한 번 나갈지. 아까 김수민 평론가 말씀대로 이번에는 내가 총선에 불출마할지 머릿속이 복잡할 터인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는 거고.